60년형 레스폴 진짜 오랜만에 60년형 레스폴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0입니다. 60은 저희가 거의 최근에는 아예 한 적이 없고 2019년도에 한게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60 레스폴 스페셜 레스폴 스페셜이었군요 싱글컷이었어요 빈티지 오리지널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VUS 모델이었는데 깁슨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P90 사용해서 그렇죠 9.0, 9.0 나왔던 모델 지금과 비교할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60은 진짜 없네요 네 오늘은 커스텀샵 60 레스폴 스탠다드 오렌지 레몬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업무는 02861 1입니다 감귤 페이드네요 오렌지 레몬 지금 보면은 머필 앱은 거의 다 59에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58과 60도 이제 나오는거 보니까 슬슬 영역 확장을 해서 연도별로 다 먹어보겠다 이런 심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 버번버스트보다 가격이 많이 비싼 이유가 단순히 피니쉬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탑이 다르죠 탑이 피규어드 웨이플이 올라가겠습니다 오 이게 진짜 감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정말 오렌지 레몬 여기가 레몬이고 여기가 오렌지인가 봐요 페이디드면 상한거 아니에요 상하고 있는 오렌지 레몬 폭발 네 그렇습니다 13만원입니다 천만원이 넘어갔어요 울트라 라이트인데도 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구요 전장은 99cm 무게는 4.01 4kg를 딱 넘어갔네요 두께는 48에 52 나오구요 12프레트 뒷뚤레는 78mm 나옵니다 더 가늘죠 확실히 가늘어요 지난 시간에 82였는데요 이게 약간 C넥도 아니고 D넥 형태에요 음 가운데가 약간 여기서 살짝 평평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78mm 뒷뚤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탑은 투피스의 피규어드 메이플이구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넥에 클라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더블링 튜너 더블링이네요 맨이 두개 있고 아시죠? 하나 있으면 싱글링 두개 있으면 더블링 네 그렇죠 나일론 노트에 42.85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즈 사용되어 있구요 지판 공율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입니다 22 히스토릭 미디엄 존버 프레스에 커스턴버커 알리코 3 마그네 2개가 들어가 있구요 투 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밥 헬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60이 조금 더 선명하고 브라이트하고 약간 파워가 넘친다고 알고 있는데 50년대 꽤 너무 부드러웠죠 네 어택이 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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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뭐 블루스나 이런 거에서 조금 육공 이라 그래요 좀 락 쪽으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그러네요 마살이구요 좀 음 음 음 음 음악 음악 사운드에 확실히 엣지가 조금 더 잡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엣지도 오 확신이 있네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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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으 Let's rock! Let's rock! Let's rock! 좋습니다 마샬게인 궁금하죠? 어허! 기대냅니다 벌써 여기까지 들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아 좋다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와소오 확실히 그 오파를 듣다가 들어보니까 밑단은 좀 가볍고 위에 조금 더 날이 좀 서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펙트 공감기에 넣어서 좀 개성없는 진짜 벨소리 그런 레코딩용 기타나 세션맨 기타를 꼭 레코딩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네, 그럼요 요즘은 점점 더 그런 것들보다 개성있는 기타를 찾는 프로듀셔도 기타리스트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백킹 쳐서 녹음 한번 해보시죠 너무 좋죠 사실 백킹은 이 풍부한 소리 shameful 궁극ommt 와우 예에 아이 좋다 아 취한다 좋습니다 머필 랩 연속 2연속으로 들으면 뭐 그냥 기분 좋죠 아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지사 시간과 동일한 반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샤오 sound of the eje sound of the eje sound of or stem of make 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50년대도 좋지만 저는 락킹한 60년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좋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디자인이랑 소리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런 감귤류의 톡톡 터지는 생그러운 느낌이 그 하이 때 여기에 약간 엣지 있는 사운드 새콤하게 나오는 그 사운드를 약간 디자인으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귤 게인 감귤 게인 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그거거든요. 디자인에도 게인이 있긴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에 게인이 계속 있었죠. 지금 이게 또 버스트잖아요, 버스트. 감귤 버스트가 그냥 하이에 있습니다. 좋아요. 스커드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평균 78점입니다. 결국에는 사운드랑 가성비만 1점씩 차이나고 나머지 다 동일해서 평균이 같습니다. 총점이 같아요, 78점. 네, 이렇게 2시간 연속으로 탑머피. 우리 탑머피, 머피 레비, 만약에 우리 스커드 1등을 하려면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의 559에 이렇게 레몬버스트같이 상큼한 색깔의 가격이 450만 원이면 1등하겠죠? 아, 그럼 100점 나올 것 같은데. 100점 나올 것 같죠? 100점 나오겠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지만 100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타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참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펜더로 넘어갑니다. 펜더로 제펜. 재밌는 악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펜더같이 제펜이네? 네, 지금 58에서 60으로 왔잖아요. 맥펜더 60을. 제펜. 제펜. 60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래디셔널 60 스텔레캐스터 에이지드 컬러. 오, 이쁘겠네요. 네, 제펜 팬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ado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